오늘 마리오 카트를 위해서 준비한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리죠 됐다 털갈이 털갈이 아니고요 타란 유후 히히히히히히히히 아 오랜만에 하는 마카라 아주아주 기대가 되는군요 마리오 카트 아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해볼 마리오 카트 컨텐츠는 7월 12일자로 업데이트된 새로운 부스터 패스를 증명하기 위해 왔습니다 싱글에서 먼저 새로 생긴 맵 한번 구경 좀 해볼까 오 생겼다 생겼다 볶음 플라워랑 꼬충이랑 마귀가 나왔네요 개인적으로 볶음 플라워 벤이기 때문에 볶음 플라워 한번 해보도록 하죠 볶음 플라워 너무 귀여운데 볶음 플라워한테는 뭐가 잘 어울리려나 아 무당벌레 탈까 무당벌레 아 귀여워 너무 귀엽다 볶음 플라워 카트 엠블럼 아 새로 생긴 컵이 체리컵 인가 이게 제일 최신이니까 이게 맞겠죠 아 프로콘 가져올걸 아 뒷통수 귀여워 아 이게 또 여름이라고 해수욕장 맵이 나왔네 사실상 뭐 얼마나 우려먹는거냐 라고 할 수 있지만 마리오 카트가 이정도 신맵을 내주면 사실상 심장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아 아 비텔컵이랑 체리컵 두개 나온거야 아 한번에 컵 두개나 나왔구나 아 오 뭐야 오 뭐야 오오오오 오오오 신기하다 나이는 어떻게 내려보던 그러니깐 나이는 없게 낼라고 사실상 이정도면 스위치 다음 기종에서나 마리오카트 신작이 나온다고 봐야되는데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는거 보면은 신작 신 기종을 당장에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뜻이지도 않을까 마카 동전이 무슨 기능이었죠? 마카에서 동전이 제가 듣기로는 최고 성력이 빨라진다는 것 같은데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어떻게 체감이 되는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깨 멈춰 어깨 멈춰 어깨 컸다 이거 수니컨에서 못 들어가겠는데 아 코인 하나당 1% 증가 아 최고 성력 10% 증가면 진짜 쓸쓸하네 어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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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발 으 선도에 있는 사람일수록 공전을 먹는게 유리하네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가볍게 1위 아 킹부꺼한테 1점 모자라 릴댔 ㅎㅎㅎㅎ 어우 대박 어 야 안돼 안돼 와 맵 신기하게 생겼다 어 시작합니다 음 신발 괜찮은데 약간 조금 어지러운 감이 없지 않았긴 한데 이번 배움 2번은 지금 하고 있는데 낙사 구간도 있고 웹 구성이 괜찮은듯 나 왜 그러냐 아 제발 아 제발 아니 솔풀 싱글모드가 올레임보다 더 아이템 당하는게 더 심한거 같애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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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발 낭만로새님 안녕하세요 탈러 고마워요 좋아 가자 우후 우후 예에이 마지막이다 이거 초어맵은 리메이크 맵이 아니라 완전 신맵이잖아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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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우반데 배우반데 아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오 뭐야 아 근데 AI를 위해 잘한다 약간 업가다가는 느낌이 업자이나 있긴 한데 저도 마카 지금 친추 가능한가요? 아 언제든 친추 환영입니다 가자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예 아 첫판에 완전 꼬인거 말고는 아주 성적이 괜찮네요 뻐꾸망 했으니까 마귀 한번 해볼까? 마귀 귀여워 빅탈컵 오 맵 멋있는데 어땠쯤 50분 남은 덜덜 그게 총회만 그렇고 금방 될겁니다 저도 아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 제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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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랑타기 도랑타기 어 마귀 이거 점프 이펙트 귀엽다 아 아 아 아 아 재미있는데 마귀가 뭔가 뻑금보다 빠른거 같은데요 그게 아마 뻑금이 덩치가 커서 조금 느린 편일수도 있습니다 덩치가 크면 속도가 조금 느리거든요 덩치가 크면 속도가 느린 대신에 몸싸움 할 때 조금 더 유리합니다 상대가 튕겨 날아간다는 느낌 데이지 푸르죠 와 이거 데이지 소유의 푸르즈선 인가봐 데이지 부사구나 왜 맵이 이렇게 낯이 익지 이거 이게 어디야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제발 어 뭐야 오오오오오 enrollment 오옹 1등이 앞에 풀리는데 1등이 쿠퍼주니어네 히치가 바짝 따라오는구만 오 좋아좋아 오 맵 재밌어 먼저 갑니다 오 이번에 나온 신미역들 다 재밌다 이번 뒤털커 구성이 좋은데 아 제발 아 제발 흐흐흐흐흐 아야 아야 아하 C 아오 이게 안맞네 나이스 정수 먹고 좋아 독주다 가자아 어 안돼 아 깔끔하구만 어 진짜 괴홍같애 맵이 어허 록 어 오리 귀여워 아 아 아 아 아 너무 이쁘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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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 ello 풍 아 어 어 못지마 좀 화난다 화난다 아 귀여운데 아잇만 아 아 아 제발 아 제발 얘들아 친구 따라가기는 어떻게 하나요? 그거 온라인에서 아 어떻게 하는거더라 잘 찾아보면 있습니다 친구와 함께하기 있을텐데 다 꺼져 다 꺼져 1등이야 어 1등도 꼬충이야 꼬충이 아까 내 옆에 있던 꼬충인데 언제 1등으로 올라갔지? 다 꺼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